안녕히 계십니다. 여의대로께서는 지정판 좌석에 참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어서하시죠. 고맙겠습니다. 오늘 국제 식품 산업자를 개방시키셔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권영진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잘 키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요. 오늘 입행사 주최이신 우리 고영수 명란빈포 대표님 감사합니다. 소희철 강도광역시 문화경제 부처님께서 멀리서에 의해서 박상 보내주세요. 고맙습니다. 지금 우리 보니 잘 얘기 부탁디 못하시 거 가지고 신분의 말씀을 주무합니다. 파스로 간절히 해주십시오.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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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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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